이제 이 강좌에서 목표하는 마지막 내용인 트랜스몬과 레조네이터 사이의 커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좌에서는 연산자를 이용한 논리 전개는 전혀 안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래도 지니스커밍 모델 자체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드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제 초전도 회로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KBT 일렉트로다이넥스라는 분야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어떤 공진기가 있어서 이 안에 이제 광자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자들이 이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레벨 시스템인 큐빗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이 광자 공진기에 있는 광자랑 이 큐빗의 상호작용을 나타내 주는 애인데요. 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공진기에 저장되어 있는 광자의 에너지랑 그 다음에 그 큐빗의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빗과 광자의 커플링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레조네이터 왕 큐빗의 에너지 해밀토니안의 부분 해밀토니안은 이제 에너지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 커플링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걸 들고 왔기 때문에 커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A라는 애는 광자 하나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그마 플러스라는 애는 뭐냐면 큐빗을 들뜨게 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광자 하나를 없애면서 큐빗을 들뜨게 한다? 즉 여기에 돌아다니던 광자가 이 투레벨 시스템에 흡수돼서 이렇게 에너지 전의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제 이 공진기에 있는 광자랑 큐빗을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광자가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큐빗의 바닥 상태를 들뜨게 해서 들뜨게 즉 0 상태를 1 상태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그럼 이건 그 반대겠죠. 큐빗이 거기서 광자 하나가 튀어나오면서 큐빗이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라앉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 첫 번째 항은 공진기의 에너지고 두 번째 항은 큐빗의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이 각각의 어떻게 비례하는지만 보면 공진기의 공명진동수에 비례하는 게 이제 공진기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큐빗의 에너지에 비례하는 게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저희가 보통 디튜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큐빗의 진동수와 레조네이터의 진동수의 차이를 이제 앞으로 델타라고 쓰고 얘를 디튜닝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들어갈 텐데요. 그냥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큐빗은 이제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가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광자의 상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광자가 한 개 있는 상태, 두 개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광자가 없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g, 0은 뭐냐면 큐빗은 그라운드 상태에 있고 광자는 0개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큐빗은 그라운드 상태에 광자가 한 개 있는 상태 큐빗은 그라운드 상태에 광자가 두 개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광자라는 게 결국은 이제 초전도 회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얘도 레조네이터라고 부르고 얘도 레조네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즉 이 코플레이나 웨이브 가이드를 이용한 게 이제 결국은 이 안에 광자에 대응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0에 해당하는 거는 이 0이랑 1 상태 에너지 차이랑 1이랑 2 상태 에너지 차이는 일단은 같겠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는 뭐의 에너지냐면 그 앞에서 봤던 LC 진동자의 에너지고 걔는 에너지 간격이 다 같았기 때문에 같은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값이 에너지 값이 하바 오메가의 R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뭐냐라고 하면은 큐빗은 들뜬 상태에 있고 광자는 하나도 없는 즉 이제 LC 진동자, 공진기의 LC 진동자는 들뜨지 않은 상태인 거고 얘는 큐빗이 익사이티드, 공진기가 이제 1만큼 들뜬 상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는 에너지 간격이 같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큐빗의 어떤 에너지 차이가 사실 저희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큐빗을 가지고 놀고 싶은 거기 때문에 큐빗의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장 바닥 상태에서 공진기가 안 들뜬 상태랑 공진기가 역시 안 들뜬 상태 사이에서 바닥 상태랑 큐빗이 익사이티드는 상태의 에너지 차이 즉 이 빨간색 화살표가 알려주는 나타내는 값인 하바 오메가 Q가 이제 큐빗의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빗과 공진기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은 광자 하나를 큐빗이 흡수해서 들뜨거나 그 반대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얘랑 얘는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지금 광자가 하나 있고 바닥 상태인데 얘가 일로 전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광자를 흡수하면은 바닥 상태고 이제 큐빗은 들뜬 상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둘 사이에도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호 작용의 세계를 저희가 이제 G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G값은 보통 이제 레조네이터랑 큐빗의 상호 작용 세계를 나타내 주는 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0과 1에서의 상호 작용이니까 G0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G값들을 쭉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특히 이제 큐빗의 바닥 상태랑 첫 번째 들뜬 상태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선은 G01만 남겨놓은 상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둘이 상호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계산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원래 오메가 R, 하바 오메가 R의 에너지 간격이었는데 그게 오메가 R 빼기 카이로 줄어들고 즉 얘는 카이만큼 내려오게 되고 얘는 카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 지금 얘랑 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큐빗의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큐빗의 에너지 차이가 카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조네이터랑 큐빗이 이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큐빗의 공명 진동 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때문에 이제 이 카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카이 같은 경우에도 키스키 메탈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카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 물리량인지를 알아야 그 변수 같은 것들을 조정하기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단하게 봤을 때 여기서는 단순하게 카이만큼 카이가 결국은 이 둘의 상호 작용만 관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큐빗 자체도 저희가 보면은 바닥 상태랑 첫 번째 들뜬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만큼의 아날모니스트를 가지고 두 번째 들뜬 상태도 있고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들도 실제로는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 영향을 고려해준 그림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아 아니죠. 축은 같게 되어 있고 이게 위에서 봤던 그림의 쥐고 이게 익사이티드고 이게 그 다음 들뜬 상태로 표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큐빗의 진동수라는 거는 이 에너지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여기 차이가 이제 오메가 0일이고 여기랑 여기 차이가 오메가 1, 2가 결국은 오메가 0일 더하기 아날모니스트가 되는데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델타는 앞서 봤던 디튜닝 값입니다. 디튜닝 값이 뭐였냐면 큐빗의 진동수와 그 레조네이터의 진동수의 차이였죠. 네 그래서 디튜닝 값과 반비례하고 G01과 제곱에 비례하는 G01이 뭐였냐면 이 큐빗과 레조네이터의 어떤 상호작용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려주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고는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논문을 찾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얘는 디튜닝 값과 카이 값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카이 값이 항상 부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디튜닝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이 값을 양수로 얻고 싶으면은 디튜닝의 값을 0에서부터 하분의 2c 곱하기 2pi까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더 급격하게 카이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G01이라는 이 값은 이 커플링 스트랜스는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값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큐빅과 레조네이터의 기하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손으로 이제 추정해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우선은 얘를 고정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기하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트랜스몬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 값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 기하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고 트랜스몬 자체의 기하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해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델타 값을 바꾸는 거죠. 큐빅의 프리퀀시가 고정돼 있을 때 레조네이터의 프리퀀시를 변화시켜서 이 델타 값을 변화시키면서 카이 값을 튜닝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캐페시턴스 앞에서 이제 맥셀 캐페시턴스 모델을 배웠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G값을 계산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맥셀 캐페시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캐페시턴스 연결을 다 고려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 트랜스몬 큐빗이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조네이터가 또 하나의 LC 회로고 그 다음에 걔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로 이제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얘랑 이제 그 맥셀 캐페시턴스 매트릭스랑 값을 변환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를 하나 찾아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놓은 결과를 들고 오긴 했는데 우선은 제가 직접 해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 또 등가 회로를 만드는 과정도 되게 번거로운 데에 비해서 그걸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퀴스킨 메타를 돌리는 거랑 비교해서 더 이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계산해보는 거는 공부용으로는 좋지만 메탈 챌린지를 풀기 위한 용도로는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값인데요. 이게 주익 값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베타의 R, J는 다음과 같이 캐페시턴스 매트릭스의 축전기들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치의 R이란 값은 인피던스, 레조네이터 인피던스인데 결국 레조네이터의 어떤 기하적인 특성으로 결정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전기 용량과 에너지, 그러니까 2c분의 2제곱과 그 다음에 조셉슨 에너지의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이것도 c에 따라 결정되고 그 말은 기하적인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안 드렸던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트랜스먼 큐빗에서는 2c분의 2제곱을 대략 50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아지면 쿠퍼 페어박스 리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차지 노이즈라는 거에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면 따로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텐데 우선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트랜스먼인데 굳이 트랜스먼에서 이 c를 키워 가지고 이 값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레퍼런스에 따라서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논문도 있고 50 정도이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대충 50 정도로 맞춰서 챌린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